S, S500, S500, 2009년식 차량입니다. 2009년식 차량에 WTX의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F 헤드캡 장착 동영상입니다. 고객님은 오산에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셨고, 가실 때는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약속드린 만큼 사운드에 신경 써서 작업해드리려 합니다.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1F 헤드캡 장착 동영상입니다. S500, 2000, 2009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